두 번째 스는데도 이렇게 많이 떨리네요. 말주면이 없고 생각은 깊은데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. 이렇게 저희 스님을 모시고 불법을 배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렇게 진급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점도 많고 불법을 배우면서 마음도 다잡게 되고 또 가정생활이나 회사생활이나 친구지간의 의리나 또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일이면 절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고 또 와야만 편하고 오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안 오면 좀 내심 속으로 좀 찜찜하고 막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 이것도 하기 나름이구나 스님 말씀대로 마음 먹기 나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. 그래서 저는 작년에 스님을 처음 뵀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스님을 뵈면서 느끼는 점은 저 스승님을 안 뵀으면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아요 특히나 그전에는 제가 술을 좋아해서 술도 많이 먹고 했는데 지금 많이 줄여가지고 거의 안 먹다시피 합니다. 그래서 와이프도 좋아하고 식구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술이라는 것이 먹으면 나만 좋지 상대방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도 또 남자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많이 절주는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여름으로 우리 스님을 뵈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더 공부에 매진해서 참된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